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연속된 세 글자의 기본권 유형 4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 찾아보면 일단 청구권이 보이고요. 사회권도 보이네요. 참정권이 있고요. 자유권이 있네요. 4가지 기본권을 찾은 다음에 특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은 이 중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그 다음에 B, C가 나오고 있고 C는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다. C가 참정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자유권이 되겠네요. 그래서 채점 결과가 4점이라고 하니까 1, 2, 3, 4 다 맞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먼저 A와 B를 비교해 볼게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B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라는 게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헌법에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이 적극적 권리다. 이 중에서 자유권은 적극적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 권리고요. 3번을 볼게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참정권과 사회권 모두 국가의 존재가 있어야지 내가 정치에도 참여하고 사회적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래서 A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 게 틀렸네요. 둘 다 국가의 존재가 필요한 거죠. 4번, 가의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청구권적 기본권의 특징이 바로 수단적 권리라는 거죠. 되게 맞는 말이에요. 5번, 나의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전제가 되는 기본권은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나도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